스웨덴 검찰이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의 성폭행 혐의 수사를 중단했다라는 발표가 주요 소식으로 전해졌는데요.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타컬럼에서 열린 위키리크스 컨퍼런스를 가진 뒤 두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라는 혐의를 포함해 여러 건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스웨덴 검찰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. 줄리안 어산지에 대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 주장이 비록 신뢰가 할 만하다고 해도 기소할 만큼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기소를 처리하게 된 사유라고 합니다. 물론 그동안 어산지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바 있습니다. 어산지는 현재 영국 법원으로부터 보석적권 위반을 이유로 현재 50주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. 그는 또한 감옥에 머물면서 현재 미국 정부의 기밀자료가 된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혐의로 그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